아 아 아 아 4 4 4 4 4 5 5 4 5 5 5 5 5 6 5 6 6 7 아 아 이번 게임 골라 볼까요 즈시 예 제가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어떤 걸 법도 우리한테 운명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 아 아 아 어떤 게임이죠 착구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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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타쿠 경기에 심판을 하게 된 미니슈가입니다 미니슈가입니다 아 아 여러분들 지금 DL D 편에는 이미 팀이 다 나눠져 있는 네 네 이번 경기는 복싱으로 진행될 거예요 아 복싱 한 경기에 10점을 받는 팀이 아 이기게 되는 겁니다 10점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어 내가 봤는데요 되게 되게 빨리 날 것 같아요 네 자 팀이 3팀밖에 없으니까 한 팀은 2전승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팀 막내 정국이와 진영으로 이루어진 어 네대차이 팀 어 네대? 네대차이가? 네대차이? 아니 그냥 세대차이 보다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미와 위로이 여진 부호라인 아 정말 뻔하네 정말 뻔하네 진영 했네 뭐했는데 진짜 자 자 다음 탐 기대된다 네 자 우산아 이러면 진짜 되게 기대된다 진짜 제이홉과 레몬에레진 못생긴 팀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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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말하겠습니다 자 변기 시작해주세요 하하 하하 자 손 들어갈게요 어 아 말했지 않습니까? 꼬부 느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 진영은 진짜 기다리네 꼬부 살도 좀 느낌있거든요 이거 타고 차를 잠만 안 데려주실라는데 잘 가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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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어어 저 어떻게 해 이거 야 이 10초 안에 결과도 안 빠지 아 아 여러분 진정하시네요 네 2번 주 뽑아서 또 끝날 것 같은데 오 아 소음이 정말 긴장감이라고 차가볼 수 없는 드림경기죠? 미안합니다. 열심히 했어요, 열심히 했어요, 열심히 했어요. 제가 방금 아이오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. 제가 방금 아까 서버를 좀 출시했는데 멀리 좀 잘한다. 그냥 유일하게 봐야겠다. 네가 잘하면 뭐합니까? 제가 뭐하는 거라 이거. 네. 어 잠시만요. 스카 있어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멋있어요? 자, 먼저. 5대4. 지금 게임을 포기할 수 있는지요? 스밀어 보자. 공감 보이지 않았어. 타까! 아깝다! 지금 게임 다 게임 한국의 있어요. 괜찮습니다. 삐용! 오우 좋아. 오자나요? 어릴낸 외로운 처음으로 2위가 보호나인팀의 승희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팀가? 그 않습니까 기본 팀? 뭐 팀? 뭐 팀? 뭐 팀? 제가 한 번 킴밤필음씨 바로 변화줍니다! 형님 시작! 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 네, 제엽씨. 제엽씨 왕년에 테니스를 쳤다고 하는 제엽씨. 나이 부자세요. 모다야! 야 나. 야. 내가 서구야. 야 나. 야, 내가 어른래. 어, 좋아. 나 또 봤어요.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? 오늘 다들. 여수, 여수. 그러면 제 서울를 좀 쉽게 해드릴게요. 저 좀 짧아요. 쉽게 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, 오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. 저, 저, 우리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거 같아요. 세킹이, 세킹. 야! 아, 이거 아니야? 너무 풍부시한 날이었어요. 풍부시한. 풍부시한. 나 나갔어. 나 나갔어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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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합니다. 이 형님을 이렇게 살리네요. 아. 굉장히 방금 쏟다. 야. 수고하셨는데. 아유. 필요한 호흡기였어요. 우리나라에 좋은. 호흡기가 나왔어요. 흑사. 흑사. 흑사 통키의 아버지를 본인이에요. 네? 황암파트. 점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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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어요. 팔 때 성의가요? 아 우리보다 못 참으세요. 이게. 박등가오네. 기술이 있어요. 잠깐 넣어줘요. 아 알았어. 기술이 있네요. 지는 기술이 있네요. 팔 때 다입니다. 자 맞는 소리합니다. 정말. 나 다. 뉘지 넣어줘요. 딴다. 하하하. 지찍역 흘리기는 척. 하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 다음. 이 서브로 제가 다시 받아 쉴 수 없는 서브로 드리겠습니다. 네! 정말로 받아 쉴 수 없는 서브로 드리겠습니다. 정말로 받아 쉴 수 없는 서브로 드리겠습니다. 진지해야죠. 내가 보면 구구! 구구구!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구 monk 패yl아레오 아 아 어 절대로 절대로 받아칠 수가 없었어 아 게임 좀 끝내시다 좀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즐겁다고 한 게임은 아니잖아요 빨리 가자 빨리 손을 어디서 쓰게 야 아 아 아 바로갑니다 바로갑니다 여러분들 게임 끝나면 껴줘요 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우승 이봐요 형님 우승 지민 비 구하영입니다 우우 아 이게 몰랐어 아 남을 남을게 아마 참 더러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안 칠다 이제 안 칠다 아 됐습니다 cje 열 여리 여리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